안녕하세요 여러분 10분수학의 차채윤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까요? 공개할게요. 핵심 키워드 나와라!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인데 X는 미지수 X가 아니라요. 곱셈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어떤 내용 배울지 시작해봐요. 자 오늘은요 용돈이 두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햄버거 집으로 고고! 자 똑같은 메뉴에요. 햄버거 음료, 햄버거는 치즈버거, 불고기, 버거, 재우버거, 음료는 콜라, 사이다, 우유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돈도 부족하지 않겠다. 햄버거도 먹고요. 음료수도 먹을 수 있어요. 와우 신난다! 우리 달자는 어떻게 시킬 거예요? 치즈버거랑 사이다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맛있겠어요. 그러면 햄버거도 먹고 음료수도 먹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세어볼까요? 자 치즈버거를 주문하고 그 다음에 음료수는 콜라를 먹을 수도 있고 사이다를 먹을 수도 있고 우유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글자만 써볼게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불고기 버거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 콜라를 시킬 수도 있고 음료는 사이다 혹은 우유를 마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새우버거를 고르고 음료는 콜라 아니면 사이다 아니면 우유를 시킬 수 있어요. 모두 몇 가지 방법인가요 여러분? 맞아요.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아홉 가지 방법입니다. 그럼 이 아홉 가지 방법을 굳이 이렇게 다 나열해야 되나? 아니죠.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자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냐면요. 지금 보세요. 햄버거 세 가지 경우가 모두 이렇게 나뭇가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이 모두 세 가지로 갈려지기 때문에 결국 곱셈을 통해서 아홉 가지구나 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아 그래서 햄버거도 먹고 음료도 먹는 경우라면요. 햄버거의 가지수와 우유의 가지수를 곱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 사실 이것만 이해하잖아요. 오늘 내용 다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경우의 수 고배법칙은 어느 경우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라고 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경우에요. 사건 A와 자 와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핵심 키워드에서도 있었죠? 그리고 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동시라는 거는요. 꼭 시간대가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동시래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키워드로 보여준 둘 다 모두 이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건 A도 일어나고 그리고 사건 B도 일어나는 경우죠. 아셨죠? 여러분들? 이때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맞아요. 곱해주면 된답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 자 꼭 동시에 던져야 된다라는 거 같은 시간에 던지는 게 아니라 동전을 한 개 던지고 나서 그 다음에 주사위 한 개를 던져도 우리가 이제 동시에 던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더 정확하게 자 선생님의 포인트 바로 둘 다 모두 사건이 일어나느냐로 판단해주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들 주사위 한 개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눈이 이제 1부터 6가지, 6가지죠? 그럼 동전 한 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림면과 숫자면입니다. 그죠? 그러면 주사위는 1이 나오고 그리고 동전은 그림면이 나오는 경우 혹은 숫자면이 나오는 경우 자 여러가지 경우를 이제 우리 알기 쉽게 나뭇가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먼저 주사위를 눈이 나오는 경우부터 앞에서 써주면 이때 동전은 그림면이 나오거나 혹은 숫자면이 나올 수 있다.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주사위 눈이 2가 나오고 동전에서 그림면 아니면 숫자면 또 두 가지입니다. 자 주사위 눈은 이번엔 3이 나온다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림면 숫자면 여기까지 선생님이 써주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가 나오고 동전이 그림면이 나오거나 숫자면이 나오거나 6이 나오고 그림면 아니면 숫자면 모두 몇 가진가요 여러분? 두 가지씩 이렇게 6개가 있으니까 12가지입니다. 그럼 이 12가지라는 거는 나뭇가지 그림 그리지 않고도 한 번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주사위 1개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6가지죠. 동전 1개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 2가지잖아요. 자 두 사건 모두 일어나니까 둘 다 모두 확인했죠. 그래서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12가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좋아요.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아침에 외출할 때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시나요? 네. 뭐 교복 입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다른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 외출을 한다면 자 우리 달자 같은 경우에는 자 위도 두 개가 있고요. 자 위도 두 개가 있고요. 치마 반바지 긴바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의하고 하의가 있을 때 어떻게 코디를 해야 될까? 라는 걸 고민한다면 우리 달자가 낼 수 있는 스타일의 가지스는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반팔을 입고 아래 치마를 입을 수도 있고 반바지를 입을 수도 있고 긴바지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위에 아주 예쁜 레이스 달린 옷을 입고 아래는 반바지, 짧은 치마, 그 다음에 반바지, 긴바지 이렇게 각각 세 가지씩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코디할 수 있는 스타일은 몇 가지? 여섯 가지죠. 이것은요. 위도 옷을 입는 사건과 아래 하의를 입는 사건이 둘 다 모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둘 중 하나만 입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아 둘 다 모두 일어나는 사건이구나 즉 상의 두 가지, 하의 세 가지 곱해서 여섯 가지 스타일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네, 달자 질문하세요. 합의 법칙으로 개선할지, 곱의 법칙으로 개선할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도 같은 생각인가요? 우리 달자와 어떨 때 더하고 어떨 때 곱하고는 선생님이 지금 그 핵심 다 얘기해줬어요. 우리가 합의 법칙에서 배웠을 때는 둘 중 하나였죠. 곱의 법칙은 둘 다 모두입니다. 그러니 문제 안에서 나오는 사건을 나누어서 생각한 다음에 그 사건들이 둘 다 모두 혹은 세 개의 사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셋 다 모두냐, 셋 중 하나냐. 자, 모두라면 곱해주고 중 하나면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좋아요. 우리 다름이가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주세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해요. 네, 아주 정리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스피드 퀴즈 나갑니다. 우리 다름이 잘했어요. 자,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지금 동시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둘 다 모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곱해요. 6 곱하기 2는 12. 12가지로 계산해야 맞습니다. 어느 옷가게 티셔츠 네 종류, 바지 일곱 종류가 있는데 이 옷가게에서 티셔츠와 바지를 한 벌로 입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티셔츠도 입고 그리고 바지도 입고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 중에 고배법칙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두 사건이 모두,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때 둘 다 모두입니다. 그럴 때는 각 이제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티셔츠를 입는 경우의 수, 네 종류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네 가지. 바지는 일곱 종류 중에 한 가지를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일곱 가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물여덟 가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세 개의 자음, 기역, 이응, 치읒과 두 개의 모음, 아, 오가 있다. 자음 한 개와 모음 한 개를 짝지어 글자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고배법칙 이용해야 되는 거죠. 자음과 모음을 여러분들 직접 짝지어 보면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자음도 반드시 선택돼야 되고 모음도 선택돼야지만 글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 기역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모음, 아, 를 선택하는 경우, 오를 선택하는 경우, 가, 고. 그 다음, 이응을 선택하면 아, 오가 되겠고, 치읒은 차, 초가 되는 거잖아요. 모두 몇 가지? 여섯 가지. 그래서 자음 세 가지와 모음 두 가지를 곱해서 여섯 가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교통편이 네 종류.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 교통편이 네 종류가 있을 때, 서울에서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가는 방법을,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도 고배법칙을 이용하면 됩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그리고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 두 사건이 둘 다 모두 일어나나요? 둘 중 하나만 일어나나요? 거쳐간다 했으니까 둘 다 모두, 즉 동시에 일어나죠?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네 가지 방법과 또 대구에서 부산까지 가는 세 가지 방법, 둘 다 모두 일어나니 곱하여 몇 가지? 네, 열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마쳤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별별 퀴즈 풀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별별 퀴즈 풀어보세요.